모아나 스크립트 모아나 주니얼 뮤지컬의 원작은 2016년 디즈니에서 겨울왕국을 뒤이어서 만들어낸 야심찬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로 폴리네시아의 섬에 사는 부족족장의 딸 모아나가 어려움에 빠진 마을을 구해내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폴리네시아의 신화들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디즈니만의 새로운 이야기예요. 다른 뮤지컬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모아나 뮤지컬만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폴리네시아 언어가 더해진 아름답고도 굉장히 신이 나는 앙상블 곡들이 되겠습니다. 영화 포스터만 봐서는 마치 모아나와 마우이만 나와서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뮤지컬에서는 오히려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앙상블들이 있는데요. 오션 앙상블, 마우이 앙상블, 샤이니 앙상블 등등 엄청나게 많은 앙상블들이 많은 종류로 매심마다 함께하면서 전체 뮤지컬을 채워나가는 그런 멋진 뮤지컬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함께가 엄청 중요하겠죠. 우리 같이 뮤지컬을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저도 매번 뮤지컬을 하면서 느껴요. 이 함께가 되지 않으면 뮤지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справ진 mr. 앙상블 너와 마우의 인 Punch- como shady 앙상블을 주 bothered mean 그 Wal-Anne 오와이도는 단순 civilian 동안에 그래서атов ож와 함께하는 앙상블의 자체 Yoon과 모-Anne 오의어에는 소 yenieli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sn't that beautiful and inspiring? Well, if only Moana was singing, or Maui only him was singing, it wouldn't be that powerful and beautiful. 자,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무대를 채워가니까 훨씬 아름답고 또 힘이 있잖아요. 그럼 이 뮤지컬을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자 여러분, 등록 꼭 잊지 마세요. 첫째, 우리 2022 뮤지컬, 윈터 뮤지컬, 주니퍼 스쿨, 뮤지컬 앤 리치먼. 선생님이 너무 뮤지컬이 지금 빠졌어요. 아하, 이것에 등록을 한다. 등록 날짜, 여러분, 잘 보세요. 1차는 8월 12일에서 19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싸지죠. 할인 가격 된다는 거. 2차는 8월 20일에서 10월 15일.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 꼭 등록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애프터스쿨이 이번에 좀 특별합니다. 언제나 we always started from second session for musical club, right? but this time we are starting right from the beginning, from the first session. yes! so we can practice more and we can do more of musical together. 이번 학기는 방과 후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애프터스쿨을 위해서도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날짜는 8월 12일에서 19일까지고요. 등록 잊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자꾸 뮤지컬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윈터 주니퍼스쿨이 뮤지컬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English Enrichment도 같이 가고요. 또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하지 않아도 Enrichment 프로그램에만 사인업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 시간은 조금 다른데요. 1차는 8월 12일에서 10월 15일, 2차는 10월 16일에서 10월 19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잊어버리고 등록 안 하고 Oh, Too Late 하지 마시고 등록 날짜 잘 참고해서 등록하시고요. 우리 선생님의 wish는, my wish is to have all of you join After School and 2022 Winter Juniper School Musical and Enrichment. 그러나 우리 정말 보기를 원해요. 질문사항 및 등록은 행정수래 해주시고요. Thank you all. See you soon at Musical Club Awe, awe Nukuimua Woo, woo, woo Ha, ha, ha 4 gave up 5 10 10 12 14 14 15 감사합니다.